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25일 만에 가자지구 탈출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중엔 한국인 가족도 있습니다. 글로벌 Y에서 중동 정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자지구 탈출한 한국인 가족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탈출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이분들이 원래는 북부 지역에 살다가 대피를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댁에 갔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버틸 만큼 버티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집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이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도 뭐 가자지구로 로켓이 날아들고 했던 적이 있고 한 며칠이면 멈췄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며칠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낮에 충전할 수 있는 거 다 충전해놓고 밤이 되면은 이제 집에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뭐 활동을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버티시다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힘들게 힘들게 연료를 구해서 딱 그 이집트 국경 그 건무소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그분들은 스스로를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야 나올 수 있어서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걸로. 왜냐하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 아니면 외국인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은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게요.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일단 탈출한 한국인 가족들 얘기를 보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쟁의 참상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들이 전해준 이야기. 저는 사실 우리가 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책에서나 또는 글로만 만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쟁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얘기를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보시면은 아마도 우리가 함부로 전쟁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리면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우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그 병원들이 한 가자지구 내에 35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20개 정도가 폭격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 병원이라는 곳이 최후의 보루로 피란민들이 수만 명씩 모여있던 곳인데 거기마저도 폭격을 당했단 말이죠. 학교 유엔이 가자지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학교들마저도 다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9천 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지금까지 집계된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가 40%가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내에 인구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비율이 높은 어린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슬퍼요. 의사들은 병원이 폭격을 당해도 병원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치료제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취제도 떨어졌습니다. 두개골 수술을 마취제 없이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서 비명이 난무를 한다는 거예요. 제왕절개 마취제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폭격을 받았는데 옆에서 그냥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여서 이 상황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 의사도 힘들고. 네.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치료를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참상이 엄청난데 저희가 가자지구의 별명이 뭐냐면 지구상에 지붕 없는 가장 큰 감옥이잖아요. 그 안에 지옥이 펼쳐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현실이고요. 더 슬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화책을 쓴다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가자지구 하마스가 사실 이스라엘 공격을 지난 7일에 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있던 가자지구 내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구금되고 학대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자지구로 돌려보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부 남부 가리지 않고 계속 폭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들한테 그쪽으로 가라고. 위험한 지역으로.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전쟁 범죄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모든 전쟁 범죄들 대량 학살의 교과서다라는 표현까지 인권 전문가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병원이랑 학교 폭격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며칠 연속으로 난민촌도 공격해서 지금 규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게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엔 차원에서는 계속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세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양분돼 있었어요. 친이스라엘. 그리고 반유대주의 프레임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는 쪽. 그런데 10월 3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부 지역에 있는 남편 3군데가 계속 폭격을 당했어요. 이게 과연 하마스를 잡으려고 한 공격인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이스라엘 측을 향해서 우리가 기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거기서 하마스 대원 130명을 사살했고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거기가 하마스 대원들이 모여 있던 곳이어서 우리는 폭격을 했고 하마스 대원 몇 명을 사살했고 이런 식의 대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들이 특히 죽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이스라엘 측에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사망을 어떻게 보면 좀 전제를 깔고 보는 것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더 끔찍한 일은 네타냐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도 인도주의적 참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전쟁 범죄 이야기가 나오니까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끌고 와요. 그때 나치를 잡겠다고 영국군이 오폭을 했는데 그거 전쟁 범죄로 처벌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미국과 영국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누구도 그걸 전쟁 범죄라고 부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자지구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작전 상황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저 짐작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이 이게 전면적인 지상전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짐작할 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세한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작전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사상자가 얼만큼 발생했는지조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할 때도 밖에서는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두절됐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두절을 시킨 상황에서 그 지상전을 벌였고 몇 시간 후에서야 이 두절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펼쳤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복구를 했다가 다시 두절을 시킨 상황에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잔혹 행위가 벌어졌는지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어요. 지금 원래는 중동국가는 아무래도 같은 이슬람 국가니까 팔레스타인 편이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동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난민촌 공격을 통해서 국제 여론이 다 돌아섰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거는 더 이상의 어떤 자위권 행사나 방어권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교전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격을 받은 만큼 공격을 하는 건 인정. 왜냐하면 이거는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미 그 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하고 그동안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던 나라들조차도 본인들 외교관 대사 철수시키면서 이스라엘과는 단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미, 중남미 쪽에서도 이스라엘은 명백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면서 외교 단절 그리고 비판 성명 내놓고 있습니다. 그 칠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미국 갔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다 두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문제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의 아직 전력의 절반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지상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아까 해주신 얘기랑 생각해보면 더 걱정스러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투입할 수 있는 거에 절반도 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휴전이 하마스에만 유리할 뿐 휴전을 반대한다가 공식 입장이고요. 이게 너무 희한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멈출 때까지 또는 미국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 오히려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게 상황을 악화시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탓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뒤를 받쳐준 미국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싶은 게 미국 블링턴 장관이 오늘 또다시 중동 승방길에 올랐어요. 전쟁 발발하고 나서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 방문 목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국제 여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화되지 않았으면 블링턴 장관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앞서서 미국하고 이제 엮였어요. 이거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로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블링턴 장관이 직접 날아가서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먹힐 수 있을까요? 저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얘기는 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더 안 들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확전 선택지는 이걸 미국이 선택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확전은 불을 보도 뻔한 상황이에요. 왜? 현재 이스라엘 북부 쪽, 레바논 남부 쪽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시리아에 있던 친이란 민병대가 헤즈볼라를 도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예전에는 블링컨이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목적은 확전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좋게 표현하면 확전을 막는 거고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야, 니들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 특히 이란 너.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국제 여론은 어땠냐면 그래,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지. 이란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레바논이 자기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끼어드는 거지. 이거는 정당하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 설사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란 측에서 끼어들더라도 이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참전, 개입. 왜? 미국이 개입을 해서 말려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은 늘 자신을 그런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재자의 역할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란이라든지 레바논이 여기에 참전하는 것 자체가 고통받는 가자지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왜? 중재를 안 해주니까. 누군가는 이걸 만리로 들어가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제지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이들의 확정 명분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고 해법으로 거론된 두 나라 국가 해법.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 국가가 나발이고 우리는 분풀이 제대로 해야겠어. 가자지구까지 우린 다 먹어버려야 되겠어. 가 이스라엘의 목적이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미국이 사실은 이번에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19조 원 정도 되는 거를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미국이 만리로 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지원해줄게 라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앞대가 다른 행보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멈출까요? 아닙니다. 지금 네타냐오 총리는 본인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본인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그리고 지금 그 극우 정권 자체가 끌어내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쟁이 사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본격을 멈출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년 11월에 선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항상 대선이 11월에 있죠. 네. 이번에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도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이에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니키 헤일리라고 전 유엔 대사 트럼프 정권 시절에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를 했던 인도계 미국인 여성분이 계세요. 굉장히 젊은 피고 이 사람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위세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리턴 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후보가 전혀 언급되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판세를 가를 변수 꼽아주신다는요? 저는 이거요. 지금 이스라엘의 과자지구 폭격이요. 중동 문제. 네. 중동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죠. 아니 전쟁이 너무 길잖아. 피로감이 너무 크잖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해 주잖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공격받았을 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다 기대를 했죠. 기대를 하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잃었던 지지율을 이스라엘 어떤 공격받은 거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딱 봤는데 문제는 바이든이 전혀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더라. 이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의 행적,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외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스라엘까지 언제까지 퍼줘야 돼?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미국은 민주당 행정부 들어서가지고 계속 중동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중동에서 직접적으로 발을 빼면서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를 사이좋게 막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굉장히 좀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차라리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외교 정상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평화롭다고 볼 수 있었던 시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계 미국인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전에는 바이든 지지세가 훨씬 세웠던 사람들이 바이든 지지율이 확 꺾였다라는 거예요. 민식이 바뀌었네요. 차라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데?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늘 건강문제, 나이 문제가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나이 몇 살 차이 난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트럼프는 나이가 많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세고 이 느낌이잖아요. 박력있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트럼프는 늘 그랬으니까. 예요. 진짜로.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을 공격했던 특정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무능하다. 그런데 늙었는데 무능해 심지어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고령이라는 게 트럼프한테는 어떤 전혀 공격 포인트가 아닌데 바이든한테는 포인트인데다가 외교까지 지금 이 난리를 쳐놓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훨씬 유리해지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 사법 피해자까지 더 씌워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승장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머그샷까지 찍었는데도요. 머그샷으로 엄청나게 후원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홍보를 한 역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점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선. 예전에는 그랬어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느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느냐. 시나리오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거침해서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있죠. 아 미국이 민주당이거나 공화당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서가 적나라하게 확인이 됐었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한반도 평화 이게 제1순위였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발로 이걸 차버렸어요. 계속 전쟁 얘기를 하고 핵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 핵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한테 핵 전력 자산 들어와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죠. 우리가 이미 발로 걷어차버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장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 우리 누가 되든 간에 한국은 이미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를 상대로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걸 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한국은 친미야. 우리 의견 따라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마음이 씁쓸해지지. 화가 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Y. 또 미국 대선 판세는 시시각각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